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영 오늘의 아파트는요 계약금 천만원만 있으면 입주 때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전혀 없는 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 아파트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진행에 전매가 가능한 그리고 전입과 실거주 의무가 없고 다양한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에 위치한 마지막 2억 원대 아파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대규모 산업단지가 매우 가까운 직주 근접 아파트로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가능하고 교통, 일자리, 편의시설 등 주변 생활 인프라까지도 매우 좋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라포르테 공도 아파트는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358-23번지 1원에 위치하여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높이 규모로 12개동 총 98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크기로는 전용면적 59, 72, 74, 76 4가지 크기 4가지 타입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72타입의 경우 야외 테라스가 갖춰질 계획입니다. 교통환경을 먼저 살펴보면 라포르테 공도는 단지 인근 38번 국도를 통해 안성과 평택 도심으로의 접근이 매우 편리하며 경부고속도로 안성IC 평택 제천고속도로도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고 서울에서 세종고속도로 1단계 구간인 구리에서 안성구간 또한 올 2023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호재인 수도권 내륙선이 완공될 시에는 안성에서 30분대면 서울 삼성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경기도 이천부터 용인, 안성, 평택까지 연결한 노선인 평택 부발선으로의 투자 유치와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 그리고 경강선 연장 등에 대한 교통 호재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아파트의 주거 인프라를 살펴보면 단지에서 반경 3km 내에는 스타필드 안성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의 대형 쇼핑시설들과 메가박스,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안성 팜랜드 등이 자리하고 있고 공도공원, 만정리 유적공원, 승두천 등의 녹지공간 또한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으로는 단지 내 어린이집 그리고 도복권에 위치하고 있는 만정초중고교, 공립도서관 등의 안심교육환경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는 테크노밸리, 하이랜드 등을 포함한 21개소 산업단지에 만삼천여명의 근로자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근로자 수 1만여명을 유치한 4개소 산업단지가 추가로 예정이 되어 있어 직주근접의 편안함과 더불어 안정적인 수요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기타, 그 밖에 더 자세한 사항들은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실 분들은 영상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방문 예약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부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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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